오늘 날씨 어때요? 하늘을 보세요. 날씨가 좋아요. 화창한 날이에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. 하지만 어제는 비를 맞았어요. 오, 이런, 밖에 나갈 때 우산을 갖고 나가세요. 그런데 어제 비가 왔나요? 네, 비가 많이 왔어요. 당신의 동네는요? 요즘 대구 날씨는 어때요? 날씨가 너무 습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끈적거리겠네. 당신은 더위를 잘 타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어요. 저는 별로 덥지 않은 가을이 좋아요.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? 저는 겨울이 좋아요. 당신은요? 저는 봄이 좋아요.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. 아, 좋네요. 봄 햇살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죠. 저는 한국의 사계절이 좋아요. 당신 방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군요. 고마워요.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. 와, 책상 위에 책이 많네요.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? 여동생이 그렸어요. 그녀는 그림을 잘 그려요. 이 검은색 기계는 뭐예요? 아, 그건 레이저 프린터예요. 최근에 샀어요. 정말 큰 프린터네요. 프린터 옆에 있는 건 뭐예요? 꽃병이에요. 저는 병에 있는 꽃무늬를 좋아해요. 그래요. 예쁘네요. 병에 담긴 장미가 마음에 들어요. 책상 밑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? 그 상자 안에는 옛날 책 몇 권이 있어요. 어딘가에 갖다 둬야겠어요. 책상 위에 예쁜 시계가 있네요. 시계 한 가운데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. 시계 옆에는 인형 몇 개가 있군요. 혹시 특별한 기념품인가요? 네, 일본에서 그것들을 샀어요. 그 옆에 있는 초록색 동상 좀 보세요. 태국산이네요. 기념품이 모두 멋지네요. 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. 실례합니다. 이 주소로 어떻게 가나요? 저는 길을 잃었어요. 제발 이 지도상에 제가 어디쯤에 있죠? 어디 봐요. 당신은 열 번 가해 있네요. 브리셀 중앙역이 어디죠? 길을 잘못 뜨셨어요. 여기서 꽤 멀어요. 걸어서 얼마나 걸리죠? 거기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? 택시를 타면 얼마나 걸리죠? 택시는 비싸요. 버스로 가는 게 나아요. 공중화 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? 저기 큰 건물 보이세요? 1층으로 가세요.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죠? 은행은 그 큰 건물 근처에 있어요. 모퉁이에 있는 미용실이 보일 때까지 길을 따라 쭉 하세요. 그것은 빵집과 세탁소 사이에 있어요.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나요? 그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떻게 되죠? 길을 따라 쭉 가세요. 스타벅스와 스노우폭스 사이에 있어요. 여보세요. 폴 있나요? 저예요.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? 저는 크리스티나예요. 폴의 학교 친구예요. 폴과 통화하고 싶어요. 잠깐만요. 바꿔줄게요. 여보세요. 폴은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. 음,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? 네, 그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... 크리스티나한테서 전화 왔나요? 그래, 지금 전화해 보는 게 좋겠어요. 크리스티나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?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네요.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. 알겠어요. 제가 그녀로부터 부재중... 아,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방금 돌아왔네요. 폴, 나 크리스티나야. 그래, 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... 아, 미안해. 미팅 중이라 전화기를 꺼뒀어. 알았어. 알렉스랑 같이 있니? 응, 기다려주지 않을래? 엄마, 제가 도와드릴까요? 부엌일이 너무 많네요. 우선 채소의 껍질을 벗기렴. 그 다음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볶아줘. 그리고 파스타를 냄비에 넣고 5분간 삶으렴. 다른 할 일은 없나요? 음, 그럼 닭고기를 예열된 오븐 안에 넣어줘. 네, 버섯 수프는요? 아, 그래, 잘 저어주렴. 타고 있구나. 샐러드도 좀 만들고 계신가요? 그래, 나는 녹색 샐러드를 만들고... 저는 거기에 으깬 감자를 곁들여서 먹을 생각이에요. 오늘 제가 돼지고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요. 왜, 너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... 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모두 좋아해요. 하지만 오늘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싶어요. 음, 그럼 요거트 샐러드를 만들어줄게. 맛있겠네요. 제가 재료를 좀 씻어드릴 수 있겠어요? 채소도 좀 썰어드릴게요. 그래, 거기에 오렌지, 즙을 좀 곁들이렴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